하지만 추러스야 더 줄게요. 제가 마이크를 넘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이거 너무 나한테만 샀습니다. 어? 깜짝이네. 추러스 말고 까매네요.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. 뭐고야? 아니야 아니야. 야 어떻게 그래요? 아니 괜찮아. 아 진짜 뭐고야? 아 어떻게 스테이크 빼줘. 아니야 이거 사 먹을 수 있어. 먹어도 돼요? 너 진짜 저것까지만 먹었어. 진짜. 됐어 됐어. 아 됐어 됐어. 그럼 하나만 먹을까 하나만? 하나만 하나. 하나. 안돼 안돼. 에이. 우와. 아 그거 진짜 어쩔 수 있어. 성분이 시켜 부시면 내려부터 부숴받는단 말이야. 빠는 빵을 먹으면. 야 여지아. 빠는 빵을 먹지 않아요? 미니 팬미팅에서. 잠깐만 이거 넣어볼게. 미니 팬미팅에서 팬들 중에서 팬 음식 가서 먹는 아이돌입니다. 내 남아와 나팬 아이돌. 진짜 나팬 아이돌. 저거 다 뺏기. 저거 다 뺏는 아이돌. 1개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. 고기 들었나 안 들었나. 뭐야 진짜 먹어? 제 사랑을 먹고 있어. 근데 이거 어디 올리면 안 돼요? 잘 먹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